어떻게 먹을까요? 근데 이거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반 따르고 또 반 나눠서 또 먹어도 되겠다 混ぜて飲みますか? 混ぜていいですか? 쉐킷 쉐킷 소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해요 그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거 안해요 그런 거 안해요 이거의 리액션 더 좋을 거 같아요 이거요? 나 탈이 완전 좋아해요 그러니까 먹어봐 진짜 하이톤 나올 거 같아요 멋있지? 막 놓쳐놓은 천도 있어 뭐예요? 설마 저거 다 벗고 있는 거 아니죠? 다 벗고 계셔 네? 저렇게? 대놓고요? 온천이 저렇게 그냥 다리 밑에 있다고요? 어, 저기 있는데 그냥 다 벗고 그냥 온천에 즐기시는 거 같아요 진짜 벗으셨어 눈 감아! 벗어 벗어 보면 안 되는데 자꾸 왜 눈이 저쪽으로 안 되는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가까워지는 괜찮겠니? 왜? 근데 자꾸 왼쪽을 보고 싶어요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다 앉아 계셨어 지금 앉아 계셨어 앉아 계셨어 들어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미인이 된대요 빨리 가자 지금 바로 제 왼쪽으로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완전 탈의를 하고 지금 온천을 즐기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돌릴 수가 없네요 보고 싶어요 보지 말라면 보고 싶으니 다시 보고 싶어요 아아악! 오우! 오우! 완전 더 긴장하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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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번 땡기고 랩을 땡기고 저 이거 처음 잡아봐요 처음 자체를 안 해봤어요 진짜 예전에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오우! 총구 돌려! 총구 돌려! 아니요? 이렇게 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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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좋은데 야오! 나 좋아요 여기 손 나오면 안 돼 야옹이가 나의 손이 나오게 안 돼 야옹이가 없냐? 야옹이가 없냐? 야옹이가 없냐? 으악! 으악! 오우! 뭔가 무서운데요? 아아... 아아... 낙았어요? 네. 안 보였는데? 하나가 안 됐네. 됐어? 몇 개? 몇 개? 10! 우와! 게임 천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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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이게 샤브샤브 국물이 국물이 진짜 특이해. 온천수가 들어갔다, 여기에. 온천수가 들어갔다. 온천수하고 두유하고 두유요? 다시마 국물하고 같이 섞은 거래. 아까 그... 아저씨들께서 들어가셨던 그 온천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아닐 거야.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어? 나왔다, 표정. 야호 표정 나왔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와... 저희 배고팠거든요. 뭐야? 아련한 눈빛. 너무 맛있어? 감동했어요. 같다, 어? 와... 아... 와, 진짜 개인적이다. 너무 재밌는데? 우와, 진짜 개인적이다. 우와, 진짜 개인적이다. 우와, 진짜 개인적이다. 저기? 저기 엉덩이 옹점. 근데 여기 엉덩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빨리 들어가 볼까요? 갈까요? 갈까요? 아, 기무치. 강사. 물이 좀 익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거 하면 내일 더 예뻐지나? 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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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야.